스마트폰 터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. 손톱으로 살짝 눌러도 인식이 가능하고, 또 여러 개의 손가락을 눌러도 동시에 모두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. 연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날씨 앱을 살짝 누르면 지역별 리스트가 나타나고, 3개 누르면 곧바로 자세한 날씨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 화면을 누르는 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명령을 수행하는 3D 터치 기능입니다. 지금까지의 터치 기술은 한 지점에서의 힘만 인식했는데, 표준과학 연구원이 두 곳 이상에서 3D 터치를 동시에 인식하는 멀티 3D 터치 센서를 개발했습니다. 다시 말해 여러 개의 손가락을 눌러도 동시에 모두 인식한다는 겁니다. 여러 개의 손가락이 이렇게 접촉했을 때, 그 위치는 당연히 인식을 하고요. 각 손가락에 걸린 힘까지 동시에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스마트폰 게임이나 피아노 연주 등에 사용될 수 있고, 특히 기존 스마트폰 버튼을 누르는 힘의 절반 정도로도 인식이 가능해, 손가락과 터치팬은 물론, 손톱으로 터치해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 개발된 멀티 3D 터치 센서는 이처럼 젤 형태의 얇은 필름이어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 투명한 촉각 센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, 어떠한 디스플레이 외에도 직접 부착이 가능합니다. 이 기술은 곧바로 상용화가 가능해, 태블릿 PC는 물론, 웨이러블 기기와 스마트홈, 지능 로봇 등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TJB 연구양입니다.